에어플레잉 여기 잡을 수 있죠 거의 끝났죠 1라운드 마무리 자 리버설 리버설 마지막기 마지막기 자 여기서 갑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끝나나요 이거 이기나요 끝납니다 이겼습니다 2배거리 다 못칩니다 1부에서 마지막기 4부에서 지내받아 2부에서 계속 수 있습니다 1부에서 계속 phânia 1부에서 계속 됩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